여러분 즐거우세요? 음악은 여러분 우리의 상상에서 시작돼요. 이 귓소리도 다같이 들어보면 하나의 음악으로 들릴 거예요. 어? 저 이제 마지막 공연인데요. 첫 번째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음악적 상상력을 표현해봤다면 사모를 표현해봤고요. 이거는 진짜 음악의 세계를 한번 해보시겠습니다. 박수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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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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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